루티링께서 우리당을 처음 찾아오셔서 루티링 사건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참 저로서는 몰랐습니다. 이 방울이 되었을 때 상대하고 우리가 같이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. 많이 같이 해야 할 일 중에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로서는 참 궁금했었습니다. 지금 이제 생성한 인지요. 이 방울이 되었을 때 상대방이 되었을 때 다시 생성할 수 있습니다. 루티링의 분석을 요청하는 것을 루티링과 함께 정치적이다. 루티링과 함께 정치적이다. 루티링과 함께 정치적이다. 루티링과 함께 정치적이다.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가끔 야당에서 다른 당에 대해서 뭘 해라 라고 하는 것도 해야 되겠어요. 그런데 야당은 또 여당에 대해서 같이 관해 말아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는 같이 역사 부모님들 좀 힘을 모으셨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그리고 제가 저희가 하는 일은 지금 말씀을 잘 하셨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감화하고 다른 조치지 모르겠다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. 네, 교수님께서 우리 당을 처음 찾아오셔서 유필 사건을 몇 번 말씀하시는 것은 참 저는 몰랐습니다. 아니, 그건 지금 아무리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같이 해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. 많이 이렇게 같이 해당하는 일들에 그 사건을 찍어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로서는 참 불구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제 순서는 아니죠. 그래서 그건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을 같이 해당하는 이런 야당의 폭력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을 또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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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역입니다. 險